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이현주 박사님 행성 연구하시죠 그렇죠? 네 이건 살짝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IBS에 계시잖아요 IBS가 이제 기초과학연구원이죠 정확한 명칭이 근데 이게 기초과학인가요? 행성 연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우주과학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교수님께서 하시는 법냐는 이제 기술 어드베스트 기술을 만들어낸다 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한다면요 제가 이제 기초과학연구원에서 하는 영국은요 저 행성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그 특성은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는가 그거를 이제 대답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요 금성에 구름이 있어요 그 구름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그런 것들을 이제 착용을 하는 거죠 약간 지구과학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그래서 연구단 이름도 비유 및 지구과학연구단이에요 아 그래요? 아 실제로 연구단 이름이 지구과학에 들어가는군요 네 아 기초가 맞네요 아 그렇게 보면 기초가 맞네 박사님께서 금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금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시나요? 아 예 그러니까 금성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요 사실 화성이랑도 연관이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태양계가 있다고 하면 태양이 중심에 있고 행성들이 이제 나란히 이쪽 태양에서부터 있고요 소행성도 있고요 근데 그 안에서 총 4개의 행성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암석형 행성이라고 하잖아요 성,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있는 거고요 우리가 지구에서 살면서 과연 지구 외의 다른 환경은 어떤 것일까 그런 궁금증을 갖는다면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될 것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두 행성이죠 화성 그리고 금성 근데 금성 같은 경우에는 지구랑 사이즈도 비슷해요 진량도 비슷해요 지구의 쌍둥이가 바로 금성이 아닐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많이 갖고 왔었어요 그러니까 우주시대 스페이스 미션들이 이제 우주 탐사센터를 보내게 되면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기대했던 거는 금성이 외계인 있지 않을까 외계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사이언스 공상과학 소설들도 많이 출판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우주 탐사센터를 보내게 됐어요 가서 보니까 생명체는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온도도 엄청 높고 그러지 않나요? 네, 지표 온도가 400도씨가 넘고요 이압이 지구의 100배죠 화성은 또 이거의 반대예요 이제 완전 춥고 대기는 지구의 100배, 옅은 대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구 밖을 나가서 보니까 비로소 이제 알게 되는 거였고 다른 행성들은 지구에서 가까웠는데도 엄청나게 다르거나 그걸 알게 된 거는 정말 우주 탐사센터를 보낼 수 있게 돼서 알게 된 겁니다 그 전에는 전혀 암호감이 없었고 마원경으로 많이들 관측을 많이 했죠 그렇죠? 네, 근데 마원경으로 보는 거에는 지상의 마원경으로 보는 거에는 향기가 있었던 거예요 네, 지금까지는 근데 지상 마원경 이후에서 관측하기에는 태양계 행성이 참 좋죠 밝게 보이고요 그렇죠 네, 금성도 사실 되게 잘 보이는데요 네 해질량하고 해질량만 보이기 때문에 그때 하늘 안 보면 못 보십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만원경 가지고 나와서 관측하려면 일단 알라이먼트를 정렬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초보자들은 그거 하는데 몇 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못 봐요, 그거야 그래서 그리고 해 뜰 때까지는 이제 피곤해서 그때까지 못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관측이 안 돼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내 인성들은 그러니까 아무리 지구랑 가깝다고 하더라도 지구랑 많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많이 다른 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있어 하는 게 과연 생명에 살 수 있는가 뭐 그게 초유의 관심사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뭐 당연히 안 될 것 같나요? 아니면은 그나마 좀 희망이 있을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주 탐사가 시작할 때는 다른 행성에 존재할 것 같은 생명체를 한번 찾아보자 이제 그런 식의 이제 타겟들이 많이 이제 선택이 됐었죠 예전에 파성으로 많이 보내고 금성으로도 많이 보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두 행성 다 먼저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들어가는 추세는 그럼 얘네가 왜 다를까? 지구 같은 행성을 유지하려면은 지구의 소리가 이제 부족하게 편하게 할 수 있는 안경을 누리려면은 과연 어떤 조건이 만족해서 지구라는 행성이 만들어졌을까? 그거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태양계를 통해서 태양계 행성을 이제 파악을 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형성이 돼서 어떤 식으로 지구가 유지했는지 그 규칙을 우리가 만약에 알게 되면은 외계 행성을 찾을 때 외계 행성에서 지구 같은 외계 행성이 여기에 있을 것만 같아 라고 추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해성들을 이제 좀 인간이 가서 살 수 있게 테라포밍을 해보자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디어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얼마만큼 저렴하게 기술을 만들어내느냐 그런 거의 싸움인 거고 아이디어의 싸움이 될 거고요 아마 가까운 시기에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성에는 솔직히 미국도 탐사선 많이 보내서 실제 로봇이 그 위에 올라가서 돌아다니면서 미션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근데 금성에서는 그런 거 있다는 말을 아직 못 들어봤어요 첫 번째 에이로봇이 금성에 있었어요 아 그래요? 에이로봇이 대기를 떠다니면서 관측하는 그런 기기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순성 같은 거라든지 들어오는 방태의 에이로봇도 이제 에이로봇이 일종이더라고요 뭐 최근일인가 아니면은 소련이 1980년 전이었을 거예요 1970년대? 굉장히 굉장히 전이군요 네 풍선을 보내서요 풍선이 구름층을 쭉 떠다니면서 자료로 쭉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곤드라를 바닥으로 떨어뜨려서 지상까지 자료로 쭉 지적을 했어요 아 지상에 내려앉았나요? 네 지상까지 관측을 했어요 그래서 풍선은 성능 전국을 한 첫 번째 에이로봇이고요 두 번째 에이로봇이 화성의 인지니어 팀 네 맞아요 작년이었잖아요 작년에 운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쪽을 이제 기술 실현을 정말 성공적으로 한 셈이죠 네 그렇죠 근데 금성은 그렇게 굉장히 온도도 높고 기압도 굉장히 높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대단한 건 못하고 그냥 창륙 하자마자 사진 몇 장 찍고 지표 사진 보면은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몇 장 없다고 알고 있는데 와 소련에서 매우 많이 시도를 했고요 그래서 지상 이미지들을 찍은 사진들이 흑백 사진으로도 있고요 컬러 사진들도 있고요 컬러도 있어요? 네 근데 최고 기록은 2시간 살아나봤어요 50년 전 기술로 대단하네 400도에서 사용하는 거 와 안전하네 1기압에서 1기압에서 현재 요즘의 기술 그러니까 나사에서 최근에 만들어 놓은 기술로 만약에 보낸다면은 6개월까지도 살아남을 수 있다 이제 그런 기술들이 있어요 이제 창백하면은 이제 풍력 발전을 타면서 바람이 세니까 바람 이용해서 이제 발전하면서 지상에서 6개월간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화성같이 생겼을까요? 아니면 거기는 뭐 당연히 생명체는 없겠지만 뭐 이렇게 강같은 것도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을까요? 네 근성하고 화성하고도 달라요 근성같은 경우에는 지표 환경이 매우 젊습니다 그러니까 젊다라고 말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지표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배는 아무래도 대기호 화성 활동이 지표를 아주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추정을 하고 있어요 화성옥 같은 경우에는 물이 흐른 흔적이 있잖아요 대기가 워낙에 얕고 그래서 사실 이제 바람 폭풍 모래 폭풍이 아닌 이상은 대기를 지표로 바꾸는 그런 상황은 사실 없죠 젊은 지표라는 게 상상은 안 되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배웠을 때 젊은 지각이라고 하면은 약간 뭐라고 하지? 그랜디캐념 같이 생겼다 그 정도로 상상이 되는데 제가 이따가 집에 가서 인터넷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행성, 소행성도 마찬가지고 이쪽에 국가적인 투자가 지금까지 그렇게까지 많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힘들죠 앞으로 우주청도 생기고 이렇게 됐죠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제 뭔가 바라는 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바라는 점 많습니다 사실 기대감이 오직 높아요 한국에서 행성과학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요 이제 다른 보조 탐사선 팀들하고 정식 교류를 할 때요 MOU를 맺을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수성삼산 팀에서 게스트 인베스티게이터라는 포지션을 갖고 있어요 유럽에 있을 때 이제 취득을 해서 한국으로 이제 그걸 갖고 와도 된다 이제 허가를 받고 이제 당연히 연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직위를 연장을 하려고 하니까 어? 유럽 우주항공국이랑 한국의 우주청이랑 우리는 공동연구협약을 맺은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이거 직위 연장하기 어렵겠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막 몇 개월 걸쳐왔고요 연장을 하긴 했는데 한국 소속이라고 밝히고 연장을 한 게 아니에요 프랑스 쪽의 이제 PI의 공동연구자라는 이제 그런 명칭으로 해서 네 왜냐면은 이 미션은 유럽에서 이제 하는 미션이고 유럽의 연구자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이제 이 포지션을 만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아는 소속에서는 어 이거를 유지한 명분이 없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만약에 우주청이 있었다면 우주청이 이제 이사하고 MOU를 맺어있다면 매우 쉽게 사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었어요 아 아... 그래서 우주청이 생기면서 제가 가장 큰 기대감을 갖는 건요 이제 해외에 큰 미션들이 있단 말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탐상도 있고 금성탐상도 있고 뭐 앞으로 이제 미션들이 계속 만들어질 텐데 그런 팀들하고 정식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주청을 지원해 줘요 지원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어떤 서류에 우주청 청장 직인을 찍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현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 다양한 방법이 될 수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한 것들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원이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너희하고 공동연구를 할 때 이 사람이 한국에 이런 연구자들이 있으니까 이 한국 연구자들하고 같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공동연구협약 같은 양육학소 보증을 서주면 충분하다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역할을 해주는 거다 시작으로서는 그거죠 그래서 사이언스팀이 성장을 하게 되면 그때 같이 투자해서 같이 큰 미션 해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시작 포인트는 우주청이 열어줘야 된다 맞습니다 그 정도 역할은 당위 무주청에서 얼마든지 지원을 해줄 거라고 그 정도 가능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 정도 역할은 해야겠죠 당연히 그러려고 만든 기관이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